지금 2대2 유닛 미션을 마쳤는데요.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운 좋게 제가 좋은 결과를 얻어내서 막 여러 감정들이 겹쳤어서 울음이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항상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선택을 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팀에 합류가 되었습니다. 몸 죽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지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왈즈연습생 윤재혜영입니다. 저는 길도화환입니다. 저희가 같은 팀이 됐나요? 같은 팀이 되지 못했죠. 최선의 성과를 내야겠죠? 열심히 한 만큼 또 나올 테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정말 열심히 열심히 노력해서 꼭 좋은 성과를 이뤄내겠습니다. 꼭 지켜봐주세요. 네. 어색하잖아요. 아니죠. 아 네네. 안녕하세요. 어? 지금 배신 거예요? 아 그건 아니고 네 그건 아니고 아하하하 방금 보고 요즘 느낌이 드세요. 너무 재밌어요. 파이팅! 오늘은 위너 선배님의 강승윤 선배님과 이승훈 선배님께서 중간 평가를 봐주셨는데요. 정말 카이 같이 단점들을 정말 많이 잡아주셔서 코멘트를 받은 것들을 위주로 오한을 하고 연습을 남은 시간 동안 약간 알차게 보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켜봐주세요. 빰빠라빰 빰빰빰 빰빰빰 빰빠라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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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빰 빰빠라빰 빰빠라빰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알려주시는 기본기나 여러 가지 능력들을 키워나가고 쉽고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자신감 꼭 가지고 저를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5대5 팀 배틀을 연습을 매진하고 있는데요. 시청자분들께 정말 진짜 멋있게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엄청 엄청 솟아나고 엄청 꼭 지켜봐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